아 트루 스토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네, 이 중에 실린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가시입니다 가시 펠트마이언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직업을 전전해왔다 우편배달부였으며 식당 종업원이었고 사진사였으며 피자 요리사였는가 하면 반년 동안 대장장이 일도 해봤다 서른다섯이라는 나이로 시립 고대박물관의 경비원 자리에 지원을 했으며 취직이 됐다는 사실에 본인부터 놀라고 말았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묻는 질문에는 남김없이 답했으며 출입증에 붙일 증명사진을 제출하고 나자 그는 탈의실로 가서 회색 제복 3벌과 약간 밝은 푸른색의 셔츠 6장 그리고 검은 구두 두 켤레를 받았다 앞으로 같이 일할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그를 안내하며 박물관 곳곳을 보여줬다 구내식당 휴게실 화장실을 차례로 둘러보고 난 다음 출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간기록계의 작동법도 알려줬다 마지막으로 펠트마이어가 본 곳은 자신이 경비를 서야 하는 전시실이었다 펠트마이어가 박물관을 안내받고 다니는 동안 인사과의 두 명의 여직원 가운데 한 명인 투르카운는 그의 서류를 정리해 인사기록철에 담았다 그 가운데 몇 장은 경리과로 보내야 한다 경비원의 이름과 인적사항은 카드에 옮겨졌고 알파벳 순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했다 매 6주마다 경비원들은 새로운 순번을 정해 근무 공간을 바꾸었다 근무가 지루할까 배려한 조치였다 일하는 내내 투르카운는 남자친구 생각만 했다 어제 거의 8달 동안 근무가 끝나면 만났던 카페에서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남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손이 땀에 흠뻑 젖었는지 카페의 대리석 탁자 위에 커다란 자국이 남았다 여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펄쩍 뛸 지경이었다 카페 손님들 보는 앞에서 남자에게 키스를 했으며 둘은 서로 얼싸하는 채 남자의 집으로 달렸다 밤새 일을 치른 덕에 여자는 눈꺼풀이 청근 같았으며 머릿속은 온갖 계획들로 들끓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만난다 남자가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투르카운는 화장실로 가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냈다 화장을 고치고 나와 괜히 할 일이 없어서 멀쩡한 연필을 또 깎았으며 사무용 클립들을 헤아렸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보며 서성거려도 시간은 좀 채 가지 않았다 마침내 재킷을 껴입은 여자는 한다름으로 출구를 향해 뛰었다 남자의 품에 덥썩 안겼다 그러나 투르카운는 창문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 나중에 청소부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휙 불어닥친 바람이 반쯤 채운 카드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는 청소부의 빗질에 휩쓸려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다음날 투르카운는 거의 모든 걸 기억해냈지만 펠트마이어의 카드만 잊어버렸다 펠트마이어의 이름만이 순환 근무를 위해 분류되지 않았다 1년 뒤 투르카운가 출산을 하고 퇴직하면서 펠트마이어가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혀졌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펠트마이어는 불평 한 번 하는 일이 없었다 전시홀은 거의 텅 비었다 8미터 높이의 넓이가 약 150제곱미터의 공간이었다 벽과 둥근 타원형의 천장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이다 벽돌에 석회를 함께 넣어 구운 탓에 붉은색은 은은했으며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바닥에는 연한 잿빛이 감도는 푸른 대리석을 깔았다 이 홀은 박물관의 나에게 건물에 잇따라 있는 12개의 전시실 가운데 마지막 전시실이다 홀의 중앙에는 회색 돌 받침대 위에 반신상이 서 있었다 3개의 높다란 창문 가운데 중간 창문 아래에 경비원을 위한 의자가 놓여 있으며 왼쪽 창턱에는 습도계가 유리 덮개 아래에 달려있다 이 기계는 아주 조용한 소리로 째깍거렸다 창 앞에 박물관 안뜰에는 상수리 나무가 몇 구로 서 있었다 이웃 경비원은 4개의 홀 건너에 근무한다 펠트마이어는 종종 멀리서 대리석 바닥을 오가는 구두 밑창이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박물관 안은 그 정도로 조용했다 펠트마이어는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물론 자신이 뭘 기다리는지 몰랐다 근무 첫 주에는 불안하기만 했던 펠트마이어였다 5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홀 안을 서성거렸다 끝에서 끝을 오가며 그게 전부 몇 발자국인지 헤아렸다 찾아오는 관람객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펠트마이어는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일거리를 찾았다 집에서 가지고 온 대나무 자로 대리석 판의 길이와 폭을 쟀다 그 수치를 가지고 공간 전체의 넓이를 계산해봤다 그러자 대리석 판과 판 사이에 홈을 까먹은 게 생각이 났다 이것도 재서 같이 계산했다 벽과 천장은 어려웠다 그러나 펠트마이어에게 시간은 차고도 넘쳤다 펠트마이어는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 거기에 계산한 걸 모두 적었다 문과 문틀의 크기도 쟀다 열쇳 구멍을 내기 위해 얼마나 잘라냈는지 정확하게 알아냈다 손잡이의 길이를 측정했으며 난방 스팀의 크기와 창문 손잡이 이중 유리창 사이의 간격 습도계와 조명 스위치의 크기도 빠짐없이 재고 기록했다 펠트마이어는 자신이 근무하는 전시실이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수용하는지 햇살이 1년에 언제 어떤 날에 얼마나 어떤 각도로 무슨 기와장에 비추는지 하는 것까지 줄줄이 꿰었다 그는 실내의 평균 습도와 그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았다 입구에서부터 헤아려 12번째와 13번째 대리석판을 이은 홈이 다른 것에 비해 0.5mm 더 좁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왼쪽 창의 손잡이 아래 창틀에 푸른색 페인트가 약간 묻어있는 것도 발견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생겼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공간 안에는 푸른 페인트를 칠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난방 스팀에는 칠이 완전히 되지 않은 작은 흠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뒤 벽의 벽돌에는 바늘만한 크기의 구멍이 세 개 있었다 펠트마이언은 방문객의 수도 헤아렸다 그들이 자신의 전시실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며 어떤 측면에서 조각상을 구경하고 창밖은 몇 차례나 내다보는지 누가 경비원인 자신을 보고 목례를 하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통계를 냈다 방문객의 남녀 비율도 계산했다 아이들과 학급 선생, 상의 색깔, 외투, 스웨터, 바지, 치마 심지어 양말에 이르기까지 그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손님들이 홀 안에 들어서서 몇 번이나 호흡을 하는지까지 헤아렸다 어떤 대리석판을 몇 번이나 밟는지 하는 것도 관찰의 대상이었다 말은 몇 마디나 하며 또 어떤 말을 쓸까 귀를 쫑긋 기울였다 머리카락, 눈, 피부 따위의 색깔을 두고 통계를 내기도 했다 목도리와 핸드백과 허리띠도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다른 편으로는 대머리와 수염 그리고 결혼반지까지 통계를 냈다 심지어 파리의 수까지 헤아렸으며 파리의 비행 운동과 착륙 장소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연관이 있는지까지를 꼼꼼하게 살폈다 세월은 흐르고 박물관은 펠트마이어를 바꾸어 놓았다 저녁에 텔레비전 소리를 도저히 참지 못하는 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후 거의 반년을 무음으로 TV를 틀어놓더니 그 다음엔 아예 꺼버렸다 결국 복도 맞은편으로 이사 온 대학생 부부가 텔레비전을 횡재했다 다음 차례는 사진이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예술 사진을 몇 점 가지고 있었다 사과와 비단, 해바라기, 바치만 등의 제목을 붙여 놓았던 사진의 컬러가 언제부터인지 혼란스럽게만 느껴졌다 여기서 잠깐, 좀 전에 제목이 바치만이라고 했던 사진이 있다고 했죠 이 바치만은 독일 알프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의 이름입니다 호수와 숲이 어우러지고 만년설까지 있어서 천혜의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차츰차츰 펠트마이언은 자신의 집안을 비워냈다 잡지, 화분, 장식이 들어간 제떠리, 찻잔, 백한무늬가 화려한 식탁보, 톨레도 유적을 담은 두 개의 장식 접시 등이 차례로 버려졌다 여기서 톨레도는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의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나만 아는 게 없었다 벽지를 뜯어낸 펠트마이어는 매끈하게 회칠을 한 다음 흰색 페인트를 발랐다 양탄자를 내다버리고 마룻바닥을 깨끗이 대패로 밀었다 이태가 지나자 펠트마이어의 인생은 정확한 리듬대로 흘러갔다 매일 아침 6시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다음 날씨가 어떻든 도시공원을 한 바퀴 돌아 정확히 5400보를 걸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는 꼭 바로 그 순간에 길을 건너야 마음이 편했다 리듬을 지키는데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내내 불편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펠트마이어는 낡은 바지로 갈아입고 바닥 청소를 한다 먼지나 떼만 훔치는 게 아니라 무릎을 마룻바닥에 대고 닦아 광택까지 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다 그 일이 끝나야 하루가 만족스러웠다 아주 세심하게 살림살이를 돌봤으며 깊고 평안한 잠을 잤다 일요일엔 언제나 같은 식당에 가서 만찬을 즐겼다 통닭을 한 마리 주문해서 맥주 두 잔을 곁들였다 댁의 식당 주인과 담소를 나누었다 식당 주인은 같은 학교를 다닌 동창생이었다 박물관에 취직하기 전엔 사귀는 여자가 끊긴 적이 없었던 펠트마이어였다 하지만 이제 여자는 그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져갔다 식당 주인에게 했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여자는 그에게 그냥 너무 성가셨다 감당하기 싫었다 여자는 말이야 한마디로 너무 시끄러워 바라는 게 너무 많다니까 어째서 내가 모르는 질문만 골라가며 하지 박물관 일을 두고 내가 할 말은 없어 펠트마이어가 그동안 즐겼던 유일한 취미는 사진이었다 그는 아주 멋진 라이카를 가지고 있었다 고급 제품을 중고품으로 좋은 가격에 구입했던 것이다 한때 가졌던 직업에서 사진을 손수 인화하는 기술도 익혔다 집에 헛간을 이용해 암실까지 만들었던 펠트마이어였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일하면서부터는 사진 찍는 일도 시들해졌다 어머니와는 정기적으로 통화를 했으며 3주마다 찾아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그에게 남은 빗줄은 없었다 펠트마이어는 전화국에 연락해 전화를 해지하겠다고 했다 그의 인생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흥분과 자극은 일체 피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펠트마이어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했다 적어도 조각상과 씨름하기까지는 말이다 문제의 조각상은 고대 전설에서 모티브를 따온 가시 뽑는 소년이라는 작품이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소년이 바위에 앉아 등을 앞으로 구부리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고서 발바닥을 들여다본다 왼손으로 왼발에 발등을 잡은 소년은 오른손으로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뽑는다 펠트마이어 전시실의 대리석 조각상은 그리스의 원작을 로마풍으로 다듬은 작품이다 뭐 그렇게 특별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모사한 작품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펠트마이어는 이미 오래전에 조각상의 크기를 정확하게 쟀으며 관련된 자료는 모두 찾아 읽었다 이젠 조각상이 바닥에 들이오는 그림자를 눈감고도 선명히 그려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7년째인가 8년째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아무튼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다 펠트마이어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사실 눈만 그쪽으로 향했을 뿐 실제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펠트마이어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소년이 대체 발바닥에 꽂힌 가시를 찾아내기는 했을까? 하는 의문 왜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지 알 수가 없었다 불현듯 고개를 든 이 의문은 펠트마이어의 머릿속에 따아리를 틀었다 그는 조각상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발바닥에서 가시를 찾을 수는 없었다 펠트마이어는 버럭 짜증이 났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는 초조함도 지울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던 감정이었다 오래 들여다보면 볼수록 헐벗은 소년이 가시를 대체 찾아낸 건지 못 찾아낸 건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이날 밤 펠트마이어는 잠을 설쳤다 다음날 아침마다 늘 하는 공원 산책도 빼먹고 커피를 엎질렀다 너무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직원 출입구가 열리기까지 30분을 밖에서 떨며 기다려야만 했다 호주머니 안에는 확대경을 넣어 왔다 그는 달리다시피 자신의 홀 안으로 서둘러 가서 확대경으로 조각상의 발바닥을 꼼꼼하게 살폈다 가시는 없었다 소년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발바닥에도 가시는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혹 소년이 이미 가시를 떨어뜨린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조각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펠트마이어는 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돌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진 펠트마이어는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깨끗이 비워냈다 펠트마이어는 가시 이를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쳤다 그 뒤 몇 주 동안 펠트마이어의 상태는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 쳤다 매일 소년 앞에 축치고 앉아 고민에 빠졌다 소년이 뭘 하고 놀았을까 상상했다 숨바꼭질? 아니면 축구? 아니다 펠트마이어는 자신이 읽었던 책을 떠올렸다 그건 틀림없이 달리기 시합일 거야 그리스에서는 툭하면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했다 맨발로 달리다가 소년은 작은 가시에 찔렸던 거다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으리라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는 다른 아이들을 바위에 앉아 지켜봐야만 했던 소년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빌어먹을 가시는 벌써 수백 년을 소년의 발바닥에 박혀 빠질 줄을 모른다 펠트마이어는 갈수록 신경질적이 됐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흐르면서 아침에 깰 때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아침엔 휴게실에서 오래 빈둥거렸으며 동료들이 등 뒤에서 수도사라고 놀리는 바로 그 펠트마이어가 구내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수다를 떨어댔다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전시실에 늦게 들어가려는 몸부림이었다 결국 소년을 마주하면 그쪽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펠트마이어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으며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고 손톱을 질근질근 깨물었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을 꾸다가 흠칫 놀라 깨면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껍데기였다 이내 펠트마이어는 그놈의 가시가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금씩 잘하는 것만 같았다 가시가 뇌의 안쪽 벽을 사각사각 긁어댔다 펠트마이어는 그 소리를 들었다 지금까지 텅 빈 채로 평온하고 가지런하기만 했던 그의 인생은 이제 날카로운 가시로 득식을 거리는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그 어디에도 해방의 조짐은 없었다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으며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만 같아 엄격하게 금지돼 있었음에도 전시실의 창문을 열어져 치곤 했다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 조금만 먹어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소년의 발이 염증으로 썩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잠깐 눈길을 돌렸다가 봐도 소년의 발이 부풀어 오른 것만 같아 흠칫 놀랐다 소년을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아픔으로부터 구해줘야 한다고 펠트마이어는 다짐했다 그래서 마침내 펠트마이어는 압정을 쓸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무용품 가게에서 펠트마이어는 머리가 센 노래 눈에 잘 띄는 압정을 한 상자 샀다 찾아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골랐다 너무 아프면 곤란하니 말이다 문구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두 가게가 하나 있었다 펠트마이어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한 깡마른 남자가 구두를 신어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팔쩍 뛰었다 절뚝거리며 의자에 가서 앉은 손님은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발뒤꿈치에서 노란 압정을 뽑았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압정을 집어들고 빛에 비추어 보고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줬다 뽑힌 압정을 보는 순간 펠트마이어의 뇌는 엄청난 양의 엔도르핀을 쏟아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다 오롯한 행복감에 흠뻑 젖었으며 시름과 무기력이 모두 일거에 사라졌다 발을 다친 남자와 온 세상을 끌어안아 주고 싶었다 황홀함에 취해 펠트마이어는 몇 달 만에 잠을 푹 자며 계속 같은 꿈을 꾸었다 소년이 가시를 뽑고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펠트마이어에게 손을 흔드는 꿈이었다 고작 열흘이 지났을 뿐인데도 다시금 소년은 꿈에 나타나 원망이 가득한 얼굴로 다친 발을 내밀었다 펠트마이어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펠트마이어였다 호주머니 안에 압정 상자를 어루만졌다 이제 박물관에서 일한 지 23년째가 된다 몇 분 뒤면 펠트마이어의 업무 시간이 끝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흔들었다 최근 들어 조금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 2분만 더 참으면 된다 그럼 모든 게 끝이다 펠트마이어는 의자를 중간 창문 아래에 세웠다 근무 첫날 의자를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소매자락으로 의자를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각상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조각상을 단 한 번도 어루만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이래 그 어떤 것도 계획한 게 아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조각상을 끌어안았다 매끄럽고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느껴졌다 받침대에서 소년을 번쩍 들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웠다 바로 면전에 조각상을 들고 곰곰이 뜯어봤다 그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까치발을 하고 서서 될 수 있는 한 높이 올리려고 했다 이런 자세로 1분을 버텼다 펠트마이어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깊숙하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전력을 다해 조각상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큰 소리로 그의 외침은 벽에서 벽을 타고 홀에서 홀로 전해졌다 어찌나 크고 무시무시한 소리였던지 9개의 전시실을 거쳐야만 닿는 박물관 카페에서 종업원이 잔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있다 깜짝 놀라 떨어뜨렸다 조각상은 둔탁한 괭음과 함께 바닥을 때리며 대리석 판을 금각에 만들었다 그런 다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펠트마이어는 자신의 핏줄에서 피 색깔이 변하는 걸 보았다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붉은색이었다 피는 위에서 솟구치며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환하게 빛이 났다 안에서부터 광채가 나는 자신의 몸을 펠트마이어는 눈부시게 바라보았다 깨진 돌가루가 허공을 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모든 게 펠트마이어를 감싸고 돌면서 일순 정지에 있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보았다 독특하게 반짝이는 가시를 가시의 앞과 뒤와 옆이 동시에 펠트마이어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해체되어 사라졌다 펠트마이어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상수리나무는 은은한 녹색 가운데 서 있었다 초봄의 실록과 같은 부드러운 녹색이었다 오후의 해는 전시실 바닥에 하늘거리며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무런 아픔이 없었다 펠트마이어는 얼굴이 따스해지는 걸 느꼈다 코가 간질거렸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웃고 또 웃었다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웃음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펠트마이어를 집으로 데리고 간 두 명의 청원경찰은 집에 단출한 살림에 놀랐다 두 사람은 펠트마이어를 주방 의자에 앉히고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야 무슨 설명을 들을 것 같았다 청원경찰 가운데 한 명이 화장실을 찾았다 그는 침실을 화장실로 알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캄캄한 공간 안에 서서 조명 스위치를 찾았다 그런 다음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벽과 천정에는 그야말로 수천 장의 사진들로 빼곡했다 단 1mm의 빈 곳도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바닥과 침실용 탁자에도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의 모티브는 한결같았다 다만 장소만 달랐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가 계단, 의자, 소파, 창턱이나 혹은 수영장 혹은 구두가게, 풀밭, 혹은 항구방파제 등에 앉아 발에서 노란 압정을 뽑고 있었다 박물관 당국은 펠트마이어를 상대로 재물손괴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을 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위험한 신체 상해 사건 건수만 해도 수백 개에 달했다 담당 검사는 펠트마이어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했다 기묘한 소견서가 제출되었다 의사는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다고 썼다 한편으로 펠트마이어가 정신질환을 알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 조각상의 파괴로 깨끗이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어느 날 압정이 칼로 변할 수 있을 정도로 펠트마이어는 위험할 수 있다고도 했다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횡설수설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는 곧 검찰이 2년에서 4년까지의 금고형을 구형할 것임을 의미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공판을 허락할 것인지 심사한다 판사는 석방보다 유죄 판결의 확률이 높을 경우 재판 절차를 개시한다 적어도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신이 내린 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해 뒤집히는 걸 보고 싶어하는 판사는 없다 그래서 판사는 피고가 석방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심리를 개시한다 정 재판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경우에 판사는 검찰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 검찰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해두려는 것이다 판사와 검사와 나는 판사의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내가 보기에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빈약했다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증인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사진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미 공소시열을 넘겼을 수도 있다 하긴 누가 그런 걸 알 수 있으랴 전문가의 소견서라는 것도 말해주는 게 별로 없었다 펠트마이어가 자백을 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문제는 조각상 파손으로만 국한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 경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은 박물관 당국이었다 박물관 측은 펠트마이어를 23년 동안 한 공간에만 가두었으며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판사는 내 말에 동의했다 판사는 분노한 표정이었다 그는 피고석에 박물관 관장을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탓에 한 인간이 속절없이 망가지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판사는 물어야 할 죄가 너무 경미함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우리 검사 양반은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기소 중지를 알리는 편지를 받았다 판사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검찰 수뇌부가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 결정의 근거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심리를 계속할 경우 박물관 당국은 공개 재판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질문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위가 상한 판사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줄 것은 너무도 명확했다 아마도 펠트마이언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 시 당국과 박물관은 여론의 문매를 맞는 곤욕을 치러야 하리라 박물관 측은 결국 민사소송도 포기했다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관장은 펠트마이어가 살롬의 전시실을 맞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펠트마이어는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박물관은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한 성명서에서 조각상 하나가 사고로 말미암아 파손됐다고 발표했다 펠트마이어의 이름은 들먹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펠트마이어 본인은 다시는 압정을 손에 들지 않았다 박물관 직원들은 조각상의 파편들을 종이박스에 쓸어 담아 박물관 부속 아틀리에로 가지고 갔다 여성 예술품 복원 전문가가 조각상을 복원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파편을 검은 보로 쌓인 탁자 위에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으며 200여개가 넘는 조각들에 각각의 번호를 붙인 다음 복원일지에 기록했다 그녀가 작업을 시작했을 때 아틀리에 안은 조용했다 열어둔 창문을 통해 봄의 화사한 온기가 작업장 안으로 퍼져나갔다 여자는 담배를 한 대 피워물고 조각들을 찬찬히 바라봤다 여자는 공부를 끝내자마자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행복했다 가시 뽑는 소년은 그녀가 맡게 된 첫 번째 중요 과제였다 그녀는 저 조각들을 다시 붙인다는 게 퍽 오래 걸리는 작업임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좋기 몇 년은 걸리리라 작업대 맞은 편에는 교토에서 만들어졌다는 작은 목각 부처가 하나 서있었다 무척 오래된 것이라는 이 목각상의 이마에는 금이 한 줄 가있었다 부처는 미소를 지었다 부처상이 미소 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네요 덕분에 한 여성은 일자리를 얻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펠트마이어도 23년간 근속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에 어리빠졌던 한 여성의 실수가 나은 비극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작품들 중에는 이 변호인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해자들을 나빴어 그래도 옳지 않아 하고 혼내주시는 분들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펠트마이어의 경우는 그래도 좀 온건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펠트마이어의 실수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리즈를 읽으면서 독일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민족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한 가지를 하기로 하면 끝까지 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안자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주변이 막 시끄러워지네요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